들어야지 하이지미? 하이지미? 일어서야지 처음에 조사일 texted 아, 어제는 저녁이 대만 프리드 아들앗고 그래서 오, 샀다 사이 사이 네 찍으면 우리 집 보내주나 네 좀 단조로운데요? 딴거 안 가르쳐요? 이채? 더 좋은 복이 필요해요? ㅋㅋㅋㅋ 미니티야, 여기 있지 않아요 자, 여기 와, 가서 키세요 자 자 동그란 오 오 와 완전한 엄청난 행위의 예술이에요 땅바닥을 구르고 지민아 체는 두고 나가야지 체 내놔 체 두고 나가